안녕하세요. 김민영 목사님. 잘 거기 우스토베에서 사역 잘하고 계시죠? 저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날마다 승리하시고 좋은 소식이 항상 오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김민영 목사님, 우리 우스토베에 가서 잘 성교하고 계시죠? 우리 박희진 성교사님과 거기 또 스페틀라나 산모님 다 안녕하시죠?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항상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 정보를 해주시고 성령님 충만해서 그곳에 우스토베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이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사랑해요. 여기 일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요. 이건 하지만 열심히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잘하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다 평안하시고요.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지? 보고 싶어요. 이렇게 우리 정말로 박빌기 장려님을 통해서 영상을 보낼 수 있게 되시니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땡큐. 목사님, 안녕하셨어요? 우린 잘 지났고요.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. 역적으로 많이 아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열매 많이 맺으세요.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I love you and I miss you too. 우리 수요 성령반 같이 중심 먹고 있어요. 목사님, 저희 아침 저녁으로 행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그쪽에서 성령으로 쓰게 임하셔서 우리 초반들을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. 기도드립니다. 목사님, 건강하시고 화이팅!